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토요일 오후 4시 3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래서 오전에는 내가 코로나19 백신을 또 맞으러 갔습니다. 이번 접종이 4차 접종인데요. 벌써 내가 네 번째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예방주사가 언제나 끝나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세 번째 맞을 때 세 번째 이것으로서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네 번째 또 맞아야 된다고 해서 오늘 가서 모더나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언제나 끝나려는지 또 이 백신 예방접종이 언제나 끝나려는지 참 생각할수록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간다니까 이게 예방접종이 5회, 6회, 7회, 8회, 10회까지도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엔 내가 한복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그냥 이 티를 입은 채로 나와서 녹화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녹화할 때마다 이 두루마기를 갈아입고 어쩌고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이렇게 입은 채로 티를 입었으면 티를 입은 채로 점퍼를 입었으면 점퍼를 입은 채로 그대로 녹화를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대로 녹화를 하면 또 언제쯤 가서 두루마기를 입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두루마기를 입고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그냥 입은 채로 귀찮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입은 채로 녹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같은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아요.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해서 면죄부를 해서 팔아먹고 이랬단 말이죠. 그 표를 사면 그 한마디로 천당 가는 표입니다. 면죄부라는 것이. 천당 가는 표까지 팔아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마루틴 루터인가? 뭐 하여튼 켈빈인지 하여튼 내가 지금 세계에서도 배운 적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내가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아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다른 점은 뭐냐면 천주교는 마리아도 숭상합니다. 그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님, 마리아 성모님 오늘 내가 뭐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어쩌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천주교를 여러분들 천주교를 가보십시오. 대부분 성당에 가면 성당 주변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성부,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천주님이라고 하죠. 천주님,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천주, 천주와 성자, 예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몸이다. 세 개지만 한몸이다 해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거 쉽게 말하면 성모마리아, 예수, 하나님 이 세 가지 존재는 세 종류 존재는 세 가지면서도 한 몸이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있고 예수를 누가 낳았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세 가지 다른 존재이지만 똑같은 한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로서는 그것을 참 이해하기 우리 같은 속세이는 그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것을 삼위일체 신비라고 그렇게 카톨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로에서는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보십시오. 성당이 아니고 천주교 성당이 아니고 일반 교회를 나가보십시오. 목사는 절대 설교하는 설교 시간에 마리아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천주교 성당은 가서 미사에 참여를 해보면 마리아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마리아에 관한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한테 드리는 기도를 또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마리아 얘기도 안 할 뿐더러 마리아한테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또는 하나님 그 존재한테만 기도를 올릴 뿐이지 마리아한테는 전혀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의 다른 점인데요. 이 기독교의 목사는 마리아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마리아가 한 게 뭐 있느냐. 예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주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 못 고치는 불치병 이런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고치고 나완자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고쳤다. 그래서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고치자마자 그 안전병이 일어나서 걸었다. 이런 불치병 환자도 고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마리아라는 존재는 오로지 예수를 마국간에서 출산했다는 것뿐이지 마국간 안에서 예수를 낳았다는 것뿐이지 한 일이 없다고요. 마리아가 한 일이 뭐 있는데 그렇게 마리아 마리아하고 거기다가 맨날 기도를 올리고 그러냐. 목사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라는 존재를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 마리아가 한 일이 없는데 뭘 마리아한테 자꾸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그러느냐.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상당히 마리아라는 존재를 칭송하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님 오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2021년도 6월달에 2021년도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달에 전주에 있는 전주숲정의 성지가 있습니다. 전주숲정의에 가서 이제 그 성지를 촬영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 명도 희생자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천주교는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내고 이 땅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오늘 내가 그 말을 정정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도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희생자를 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라든지 목사들도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정말 엄청나게 순교들을 많이 했죠.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천주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느냐. 내가 2021년도 6월 전주 숙정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조선왕조가 왜 이렇게 천주교를 박해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유교와 천주교의 충돌입니다. 천주교는 뭡니까? 서양 종교잖아요. 우리 조선은 유교 이념으로 통치해 나가던 유교 국가였습니다. 조선이. 조선이 그렇게 유교 이념으로 통치해 나갔었는데 유교적인 마인드를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던 국가였었는데 서양에 천주교라는 다른 종교 사상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유교 이념으로 통치해 나가던 통치력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신부를 갖다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천주교 사상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유교 이념으로 통치해 나가던 그런 통치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거를 제일 겁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천주교 박해일지라는 걸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열두 번에 걸친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례방 사건 두 번째는 신의 박해 그다음에 을명 박해 정사 박해 신유 박해 여러 개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병호 박해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아홉 번째, 9번의 병호 박해라고 있는데 이거는 1846년 철종, 철종이 아니라 헌종, 헌종 12년, 헌종이 12년째 집권하던 해에 김대건 신부가 처형됐습니다. 그러니까 1846년 헌종 임금이 12년째 집권했던 그 해에 김대건 신부가 붙잡혀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랬던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맨 끝에 박해가 언제 있었냐면 병인 박해 병인 박해가 맨 끝에 있었는데 이때가 1866년 고종 3년입니다. 고종 임금이 집권한 지 3년 차 되던 해에 병인 박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 안에서도 병인 박해 때가 가장 희생자가 많았다. 이러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내박해, 을묘박해 여러분들 60갑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서양 위주의 학문만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60갑자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양학에 그 동양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60갑자를 60주기로 6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60갑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람이 60살 되면 환갑이라고 해가지고 환갑잔치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 전통 동양사상은 말이죠. 60갑자라고 해서 60주년을 일주기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60살까지 살았다 하면 환갑잔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자연현상을 60주년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주년이 끝나면 또다시 60주년이 시작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60갑자하고 시비간지가 또 있습니다. 시비간지라는 건 뭐냐면은 범의 해니, 뱀의 해니, 토끼의 해니, 쥐띠의 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년은 토끼의 해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해년이라는 건 돼지해 자를 써가지고 돼지띠의 해다 이런 얘기고 정사년이라는 건 뱀사 자를 써가지고 정사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신유년은 닭유 자를 써가지고 신유박해다 이런 거고 병오년은 이제 말을 뜻하는 오 자를 써가지고 병오년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경신이라는 건 이제 원숭이, 원숭이 뒤 해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정리를 해보, 화면에 내가 정리를 했는데요. 내가 그 뭐 일일이 다 읽어보기는 그렇고 여러분들 내가 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조선시대에 천주교를 박해한 일지를 이제 화면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기독교의 전광훈 목사라고 있잖아요. 전광훈 목사가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천만 광주, 수천만 수십만 인파를 마아놓고 거기서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전광훈 목사에 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뭐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뭐 광화문 광장에 나서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많은 인파를 마다놓고 저렇게 열변을 토하고 그러느냐 정치적인 하나의 것도 정치적인 일입니다. 목사라는 종교인이신 분이 왜 저렇게 나와서 정치적인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야단을 하느냐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게 봅니다. 전광훈 목사를 나는 좋게 봅니다. 그게 좋게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말이죠. 목사라는 직도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니까 목사라는 존재도 있고 기독교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어내지고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집어먹어서 김정은이 통치에 들어간다면 목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기독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김정은이가 통치를 하게 되면 일단 목사, 신부, 스님 1순위로 갖다 죽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만 하나님처럼 모셔라고 해요. 김정은 위에는 어떠한 신도 모시지 말고 어떠한 성인도 모시지 말라 이겁니다. 오직 김정은이 하나만 유일한 신이오, 유일한 통치자이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김정은이한테 먹혔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김정은이가 통치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첫째 기독교 목사, 천주교 신부, 불교 스님 첫 번째 타깃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전광훈 목사야말로 애국자다. 예전에는 내가 전광훈 목사를 좋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전광훈 목사를 좋게 봅니다. 아, 정말로 활달한 기독교인이로구나. 이렇게 나는 아주 좋게 봅니다. 그 오늘날 천주교는 내가 천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와 천주교의 다른 점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또 다른 점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우파 활동을 합니다 우파적인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카톨릭은 어떻게 됐죠? 카톨릭은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장기 집권을 해체가다가 김재규한테 사살됐잖아요 그런데 그 유신헌법을 통해가지고 유신을 강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학생 대모, 여러 가지 유신을 반대하는 그런 정의에 부딪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그 유신을 반대하고 나섰던 게 뭐냐면 천주교 신부들,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부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있는데 그 정의구현사재단에 속해 있는 신부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유신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에 속해 있던 이름 있는 신부들 중에 지학순 주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학순 주교가 지금은 오래전에 수명이 다해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신데 그래서 그때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을 조개받습니다 누구든지 유신 강권의 위협감을 느껴서 공포를 느껴서 숨죽이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닫고 있을 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천주교 신부들이 목숨을 내놓고 유신에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도 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야말로 정의의,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야말로 신부들이 천주교가 조선시대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듯이 또 유신시대에 박해를 받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천주교 신부들이 나선다 해가지고 정의구현사재단을 내가 좋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유신이 진짜 무너지고 지금 완전히 민주화가 된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민주화가 된 세상에도 정의구현사재단이 해사를 안 하고 그대로 존재하면서 좌파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진짜 유신의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단체였다면 유신이 종말을 구했으면 해단식을 갖고 해사를 했어야죠 국민 여러분들한테 나서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신이라는 불의를 보고 우리는 종교적인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저항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유신이 몰락을 하고 민주화 된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제는 신부들은 정치일에 더 이상 관여하는 정치신부가 아닌 신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구현사재단을 정식으로 해산한 해단식을 가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산도 안 하고 계속 정의구현사재단이 여태까지 이어져오면서 좌파 활동을 벌인다 이거죠 그래서 정의구현사재단이 계속 그렇게 좌파 활동을 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천주교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을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천주교를 보면 천주교는 좌파적인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천주교에 속해 있는 신부들이 좌파 성령의 신부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전광훈 목사 같은 우파적인 목사가 나와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대대적인 대한민국을 하는 그런 연설하고 그런 집회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카톨릭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카톨릭은 아께도 말하지만 카톨릭은 좌파 색깔에 젖어있는 그런 종교인데 기독교는 우파, 애국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들이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즘에 카톨릭은 말이죠 빨갱이 막말로 해서 카톨릭은 빨갱이 종교단체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반면에 기독교는 천광훈 목사 같은 애국자가 나타나가지고 광화문에서 수많은 일파를 맞았고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애국적인 말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께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내가 전광훈 목사를 좋지 않게 봤었는데 이제는 전광훈 목사를 내가 좋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봐도 기독교와 카톨릭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카톨릭은 빨갱이적인 그런 좌파적인 종교로 전락을 했고 기독교는 우파적인 종교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기독교와 카톨릭의 오늘날 큰 다른 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녹화한 게 총 26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가까운 도시에 나가가지고 모더나 예방접종을 네 번째 접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기독교와 카톨릭의 다른 점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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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альном